Q. 생딸기는 먹을 수 있는데 약간 인공탕 나는 딸기를 싫어해요. 오카빵 제가 어렸을 때부터 가장 좋아하는 빵 중 하나요. 김치, 피자, 탕수육이요? 저건 아직 안 먹어봐서 알로에 음료 이것도 제가 가장 좋아하는 음료입니다. 콩국수 천국장 야 이거는 진짜 제가 가장 사랑하는 메뉴 중에 하나예요. 오오우 죄송합니다. 팟칼국수 팟죽에 약간 칼국수 넣은 느낌인가요? 좀 맛있을 것 같아요. 알탕 돈까스보다 저 생선까스를 더 좋아해요. 자몽에도 좋아하시죠? 저도 좋아합니다. 어? 그럼 제가 싫어하는 게 뭐죠? 딸기우유 천국장 제가 그래도 꽤 잘 먹는 편인 것 같죠?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